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받게 하시고 받아 믿게 하시고 믿는 바를 온 지구촌에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을 이 방송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조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말씀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총과 주의 사랑과 주의 넘친 영국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전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봉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너의 호양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갔고 넛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족과 놉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의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가렸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견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러 그 때의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계단을 섰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갈대아우루는 지금 현재는 이락 땅으로 속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1장 28절 31절에 나타난 우루 이 우루라는 기억은 원래 스메르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월신 즉 달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방마딴 아람 창세기 24장 4절 7절에 보면 이 하라는 창세기 31장 31절에서 32절 12장 5절에 보면 길리아시라는 길이라는 뜻이 하란입니다 미니메, 바벨론, 다메석, 두루와 애굽을 연결한 중요 교통 요충지가 하란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상수리나무얼에 재단을 아브라함이 싸게 됩니다 이 배들은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는 이 배들은 하나님의 집, 가난 땅의 입국에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것이 배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남방이라는 말은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내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개발이 되어서 황부의지 땅이 사마지대가 이제는 점점 번쩡하는 지대로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선택의 축복 세욕의 사람, 죄인의 사람, 개개인의 인간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세속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죄와 상관을 끊게 하시고 이제는 나 한 사람이 아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 선택의 축복입니다 이 선택은 자기가 원해서가 되는 선택이 아니고 누가 애써서 이제 선택의 꼴에 이르게 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선택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취하는 것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축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축복을 허가한 자에게는 소명의 축복을 줬습니다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떠나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는 그곳에서 떠나라 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또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떠나라 합니다 떠나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생명의 소명의 복을 받은 사람의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는 축복의 사람이 그런데 이 축복은 나 한 사람만 누리고 나 한 사람만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 축복을 전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축복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만 보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구원으로 여기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바란 것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온 지구촌에 온 만민에게 이 복음을 내가 선택받아 이 복을 받았으니 내가 이 받은 복을 전해야 된다 주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실천에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고 소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소명이 뭡니까 명령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것은 왜 택했습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낙은해라고 하죠 낙은해는 뭡니까 하룻밤 쉬어가는 것뿐이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대접을 갖고 하룻밤 사이에 온 천월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준다 해도 거기에 머물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은 떠나는 백성입니다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죄악에서 떠나야 하고 세상에서 떠나야 하고 모든 육실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지를 정해 놓으시고 그 목적지를 지명하시면서 그것을 향해 가라 우리 인생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좋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해도 떠나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가자 예 떠날 시간이다 예 미련 없이 떠나가는 것이 왜 떠나갑니까 더 좋은 곳 영원한 곳 영생의 나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참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삶이 참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의 축복 소명이 뭡니까 부르면 예하고 가라면 예하고 서라면 예하고 앉으라면 예하고 누르면 예하고 네 생명은 내 노라면 예 이 소명의 축복은 예 뿐입니다 소명자에게 아니요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허락하지도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떠나라 해도 떠나지 마 하는 세상이 붙잡는 마귀가 유혹하는 곳이 우리가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이 지상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떠나라 주님은 떠나라 성령은 떠나라 하시는데 마귀는 아니야 여야 좋아 살아봐 미국이 좋아 지상이 좋아 이런 곳이 어디 있어 어디로 갈 거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이 뭡니까 달콤한 말로 우리를 썩이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건 썩이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삶을 오늘 이 현대를 사는 모든 지구촌 믿느냐 안 믿는 자가 다 마귀가 속삭이면 한마디 속삭이면 한마디에 다 넘어가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누구라 눕고 하라면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순종한다 지킨다 하면서도 마귀가 내 말 좀 들여봐 그래 무슨 말이야 네 말대로 하면 달콤해 내 말대로 하면 좋아 기분이 좋아 세상이 좋아 쾌락이 좋아 죄악세분이 좋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여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 듣는 모든 지구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또 복을 받지 못하고 처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 신명에 오늘 이 말씀이 입맛이면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 뭉터로 살게 될 것을 이 종은 믿습니다 또 믿으면서 증거합니다 이 말씀 듣는 자들도 믿고 이런 영생의 영원한 축복을 선택의 축복으로 받아 누르시고 또한 선택의 축복을 받은 자는 소명의 축복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가라면 가야 돼요 제가 군대생활을 한 4년 6.25 때 했는데 군대생활은 나라를 위하는 사명이 나라를 위해선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생활을 최저막에서 저 하루에도 수백 명이 적군을 아군을 망론하고 최저막에서는 총탄에 쓰러지고 폭탄에 맞아 쓰러지고 그런 비극 속에서 제가 한 3,4년 생활을 경험하는 목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선택받았다는 축복은 장음식 몇 년 또한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군인으로서 생명을 내놓고 최저막에서 내 생명 하나를 던김으로 많은 사람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의 사명을 가지고 제가 살아 본 사람으로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내 정성과 몸과 마음을 닿아서 제가 나이 자랑 아닙니다 90이 말도 어둡네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 시간 자신있게 외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쓰시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십자가 복음 자랑하는 온 인류 선택받은 백성들이 되시고 특별히 오늘 이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특별히 이 인데렛 방송을 통해서 방송 등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외치는 부진 그런 역사가 충만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나만 늦고 구원 받는데 만족하지 말고 나아가서 외치게 하시고 부르지게 하시고 저들을 향하여 한 사람에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감사하고 웃기는 이 인데렛 방송을 통하여 온 지구촌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받는 자들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마다 하느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이 마작시대에 능력있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옵고 권능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라옵고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